2일 전에도 내가 진짜 짬짬의 올린거다 우리가 홍보 많이 해줄게요 전반유 특별로요 너무 자산 잘되면 자, 멍평 맛집 소개하러 왔습니다 정식집인데요, 이 동네에선 가성비 짝입니다 특히 밥, 무릉밥 예술이죠? 그리고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 수육인데 수육이 엄청 두껍고 보들보들하고 진짜 맛있어요 통한데 저건 냄새나서 못먹어야죠 뭐야죠? 우와 칼칫 소리 오늘 칼칫 소리예요 칼칫 소리 칼칫 소리 밥도 많고요 이게 이름 보면 15,000원이에요 요즘 이 동네 그냥 쌈밥도 15,000원인데 정말 한잔 하나하나가 다 깔끔하고 맛있어요 저희가 지금 3일째 여기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된장찌개 진짜 직된장처럼 아주 소하고 MSG 맛이 안 나는 아주 좋은 진짜 맛있어 거기에 너무 쩔어서 그래 진짜 한상면 쫙 나온 게 초라쌍이네요 맛있네요 일단 빨리 밥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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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